안녕! 헬스와 장난친구입니다. 네, 오늘은 짜파게티를 또 먹겠습니다. 짜파게티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. 오늘 인기엔 라면이 뭐냐면 짜파구리잖아요. 저거 짜파구리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. 맛있다. 짜파구리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줄게요. 먼저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같이 끓여요. 끓인 다음에 소스를 같이 넣어요. 너구리는 조금 넣고 짜파게티 소스는 다 넣고 그리고 그리고 하면 완성! 참 쉽죠? 와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뭐요? 네, 맞습니다. 숟가락 가지고 놨어요. 짜파게티 먹을 때는 숟가락이 필요하더라고요. 네, 연습팁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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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네,работало? 음! 아이고! 자기가 이제 익은 애가 뭐까지만 먹으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차별 9년 정도에요 어렵네요 으 으 으 뭐 보겠습니다 와 으 으 으 예 으 으 으 asan 으 맛있다 이거지 이거야 맛있다 이거 봐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짱이다 맛있다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지 건더기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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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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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오늘 지금까지 연수TV였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오늘 고맙습니다